왔어 예지 음 열발이는 좀 까까 까까머리 오랜만이네 이 양식 각각 집단 폐사해서 보기 힘들었지 여기서 자연산을 만나네 하타로베로스 해주세요 님 머리 카타머리 님 카멀 예에에에 라가 불린 허접색 이거거든 짠 와 병양미 소녀 ㄹ ㅇ 병양미 소녀와처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와 디팩트카드 겟으네요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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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카가 그리워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감사합니다 2만원 부원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리웠던거야 대체 아니 풍신노님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카카오 아 타격 다시 길로 와봐 솔직히 카카가 카로보다 이쁘고 귀여운데 헐 되게 취향 패신하는 고양이 패신하는 고양이 패신하는 고양이 와아 이게 뭐야 씨 아 진짜 선 도라이 인가 도라이 맞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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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냐 내 군대 아휴 파수만 언제까지 강화할래 파수만 언제까지 강화할래 아 아씨 파수 강화율 100% 파수말고 강화할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노강벌집으로 펜초 버프 환살버프 아까 뱉고 취약 디버프면 대왕 슬라임이 한방컷이 될까요? 안될까오? 뭣 15 30 60 40 40 80 160 되고남네 넘치는 딜 근데 내가 한방 나게 생겼는데 지금 아 미친 더럽게 쎄네 진짜 지금 왔는데 몇 억년 손해공 아니 미친 쓰레기 게임 이거 이게 개미냐 아우 빡쳐 neden 5 도 capacity 6 5 9 12 5 9 10 10 8 9 10 10 10 에서 벌집이 마지막 장이라 한방컷 못내고 죽었다네요 수고 어헛 고구마아악 장법 상점 가긴 가야될거같은데 사수 너무 많아 어 맹공이다 어 이 미스 내꺼야 아 안되네 살려줘 바라취롱 람람주의 산다 람람주의 산다 랍 랍 랍 랍 라그나로크가 온다 랍 랍 숟가락 교훈 박제 동무 사수만 오지게 강화하는 망할 교훈 동무 매요 마요 조금 에면드 스네코 코스트 장난질 친다 스네코 타격 수비같은거 0코 만들어서 스탯 작업침 뭐든지 아는 애굴 뭐든지 선신 선신 불멸자 주제 알긴 뭐라로 선신 아따 시원하게 때린다 아 바삭 수황분자 효훈각을 구하시오 아 아 아 빙고 염먼 강화외함 교훈 있는데 달팽이다 정말 반맛이야 근데 여기서 엘리트 4마리 잡아도 10마리 안되는거 아닌가? 미션 페일 일본에서 몸에 장애가 있는걸 직접적으로 말하는걸 등기시하고 돌려 말하는게 예일하네요 음 예로 들면 대머리를 말할때도 두발이 부자연스럽다거나 태양을 직접 맞이하시는 분 묶음이 빠르신분 머리털이 자유로운 분 그걸 그냥 돌리는거고 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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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냥 교토식화법 아님? 교토는 어떤 곳일까? 내가 일본에 있을 때는 다들 그냥 라고 대머리 직구로 받던데 그 혹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부는 어떻게 하지? 폐기몰이라 부르면 되는거 맞죠? 음.. 뭐하나 좋은점이 없지는 칠 디펙트에 좋은점을 찾아오세요 무색카드 먹을거 없잖아 디펙터는 과로씨를 기분좋게함 아 잠깐만 그릇 까먹었네 아 참 엇 다음소 온 지금도 디펙터 얘기로 과로씨 돈 벌게 하자나 싫어할 수가 없음 엇 퐁 motif 첨탑상식 소자와 반사기의 가시는 다르다 어 케르벨 어? 어? 예! 성공! 33333333 호그자보다는 깨시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뭐 사망몹이 그렇지 이야아 이걸 해내는구나 드디어 33333333 장하다 히든 미션 성공 히든 미션 3333333 성공 저거 확률 몇이지? 아무튼 엄청 낮은데 4분의 1 7번 해야 되는데 격분 사의 7승 격분 필요하긴 한데 3 갑자기 담배 마려온 와처 운동할려고 했는데 운동 안하고 담배 피임 1634384 1 인공물 저거 안됨 얘 땜에 안됨 인공물 저거 안됨 미션 성공 1 미션 성공 2 2 3 2 3 2 1 영번개 와 656골드 달래 강화 할 거 없잖아 포션 쓸 정도는 아닌 거 같네 강화할 거 두 개 있긴 한데 강화할 겁니다 강화할 겁니다 강화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친 달팽이가 사람팬다. 당신은 미친 달팽이를 배려툰다. 너무 미쳤습니다. 진짜 달팽이 돌아있네. 이건 교훈 볼 수 있네. 선신 강화가 좋지. 어차피 나오면 쓸 것 같긴 하지만. 아 달팽이 역겹다. 택 택 택. 아니. 아 됐다 저거 때리면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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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으로는..잠깐만.. 으아아아하아 배럭 1부터 시작이야 습 이게 개미냐? 아니 아까 데카 때렸으면 킬각 나왔겠다. 와 나 되는게 없네. 스네코야 잘하자 이게 뭐니. 아 잘못 눌렀다. 담배 펴야지. 뭐 운동을 해. 담배 펴. 주판? 주판이라도 써야지. 영혼방패 좀 아쉽네. 영광 엄청 좋은데. 엇. 안 부카죠. 역시 이게 으으으으으으으 순 에코 진짜 힘드네 힘드네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에티오나 라그너로크 스네코 오늘 한건 했네 333 3333 3 3 3 3 3 4 4 4 4 5 아니 독고가 왜 최종 보스가 아니라 한낱 복조기 한테 빠지는건데 아이랜더 복조기 너프좀 4 5 5 4 5 5 5 6 5 5 5 5 6 6